안녕하세요.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하는 가구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. 저는 쇼핑도 좋아하고 박람회장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. 특히 요즘 들어 가구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. 직접 앉거나 누워보면 정말 편안하고 좋은 가구들이 많았는데요. 그 중에서 불랑로하 대표님께서 직접 인터뷰 해주셔서 잠깐 찍어봤습니다. 아래 설명란에 쇼핑몰 홈페이지 링크도 달아놓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불랑로하라는 가구점을 운영하는 저희는 가족기업이라서 금액대나 퀄리티나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화장할 때 오시면 가격 좀 더 저렴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. 소파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게요. 버튼 누르시고 앞으로 쭉 펼치시는 이런 소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한 줄이 나오면서 좀 포인트로 발목까지 받쳐지는 게 좀 핵심적인 라인이에요. 이제 여성 고객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물론 남성 고객님들은 리클라이너 선호를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인기가 많은 친구입니다. 이렇게 누르시고 일반 좌석으로 쓰셔도 되시고 이렇게 침대처럼 누우셔도 되시고 좀 집을 예쁘게 좀 아늑한 느낌으로 꾸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코너를 선호 많이 하시고요. 원하시면 하나씩 다 빼시면서 일자 형태나 3인용으로 맞추셔도 다 가능합니다. 이런 소재들은 방수도 다 되고 얼룩도 다 지우는 그런 소재라서 관리하시기도 편할 뿐더러 뭐 애기들이 낙서를 하거나 음료를 흘렸을 때도 다 케어가 되는 장점이 신세에서 제작하는 신제품 라인인데요. 요즘 이제 유행하는 디자인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양옆에가 이렇게 라운드 져있어가지고 일반 소파랑 좀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 이것도 물론 방수도 다 되고 얼룩도 다 지우시는 신소재 라인이에요. 높이가 좀 낮게 느껴지신다고 하면 다리 같은 거 설치 다 가능하시고 앉으셨을 때 이 텐션감 이 고밀도 텐션감이 정말 잘 느껴지는 게 최고의 장점이에요. 이것도 색깔 다 바꾸실 수 있으시고 주문하시면 이제 맞춤으로 사이즈 맞춤, 높이 맞춤, 컬러 맞춤 다 가능하신 부분이라서 인기 많습니다. 집 들어가면 정말 예뻐요.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가격 공개하셨습니다. 괜찮습니다. 이 금액에서 현장 오시면 할인 더 많이 해드려요. 많이 해드리니까 오셔서 앉아보시면은 이제 가장 인기 많은 소파이기도 해요. 저희는 블랑로하 물류 창고는 이제 파담로 26 에버랜드 근처에 있고요. 현재 쇼룸 운영은 잘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해요. 그래서 이렇게 전화 주시면은 행사장 안내를 해드리거나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매장이니까 많이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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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